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락스피릿 쟁착한 빌리와 소년미 가득한 템페스트 얼른 만나볼까요? 어서 오세요! 네, 둘, 셋! 리뷰! 안녕하세요, 빌리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비스윗!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입니다! 네, 먼저 강렬한 모습으로 돌아온 빌리! 반갑습니다! 이번 신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저의 이번 신곡 링마뱀의 원더풀은 어른으로 성장한 지점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표현한 곡이고요. 빌리만의 강력한 매력을 엿볼 수 있는 하드락의 음악성입니다. 네, 저는 빌리하면 또 빠르게 바뀌는 다채로운 표정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번 활동에서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이번에도 저희 빌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왔는데요. 살짝 포인트 안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둘, 셋! 리뷰할 때 불러, 윙, 윙, 아, 아! 와! 네, 얼른 무대가 보고 싶어지는데요. 이어서 템페스트도 이번 신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신곡 Can't Stop Shining은 변하지 않는 빛이 결국 나와 우리였다는 반짝이는 메시지를 담은 곡이고요. 템페스트의 가장 청량한 모습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지켜봐주세요. 네, 그렇다면 템페스트의 청량한 모습도 안 볼 수 없겠죠? 네, 그럼 다 같이 짧게 한 소절 불러보겠습니다. 5, 6, 7, 8! Can't Stop, One Stop, Just Can't Stop Shining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청량한 템페스트와 강렬한 빌리의 무대를 보기 전에 감성적인 다크비의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뮤직 큐! 아름다운 빌리의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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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크비의 무대를 만났네요. 여러분이 수족의 분들에게도